올인 추석인데 선물 안 줘? 아니 내가 선물을 안 줬는데 왜 웃고 있지?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. 어차피 코빅이 웃음 선물 세트를 줄 텐데. 맛보기 피난다 주룩주룩. 이 신발 붉은색. 이거 아니구나. 어 달다. 머리로 웃글씨를 쓰는 놈이 있어. 노란 말이냐. 다시 돌아온 리얼 선택 산정입니다. 인간 문화재가 되어 머리로 웃글씨를 쓸 사람은 즐거운 추석 되세요.